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 성공한 삶을 위한 화건 명상입니다. 화건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이 아닙니다. 화건은 무의식의 힘을 통해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전략입니다. 화건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집중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반복합니다. 이렇게 각인된 무의식은 수시로 뇌를 자극합니다. 때때로 잠재력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내 행동들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결국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믿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진심을 담아 함께 따라해 주세요. 오늘도 명상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기회가 언제나 나를 찾아온다. 새로운 기회가 언제나 나를 찾아온다. 나는 항상 더 나은 결정을 한다. 나는 항상 더 나은 결정을 한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순풍이 분다.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순풍이 분다. 나는 매 순간 성장하는 중이다. 나는 매 순간 성장하는 중이다. 나는 비교 불가능한 존재다. 나는 비교 불가능한 존재다. 나는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용기 있게 도전한다. 내 안에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다.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이 몇 배로 커져 내게 돌아온다.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이 몇 배로 커져 내게 돌아온다. 나에게는 불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불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불을 창조하니 나에게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나에게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내 주변은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내 주변은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나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나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매력적이다. 내 안에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하다. 내 안에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하다. 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결국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풍요로운 삶을 선택한다. 나는 풍요로운 삶을 선택한다. 나는 성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성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성공한 삶을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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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나는 성공한 삶을fruit 하자 potato 나 CRід 나 recomm beber